경고, 역할 상황극 본놀이 금지, 자기만의 캐릭터 대화 소설 금지, 댓글 침묵놀이 급식충 댓글놀이 금지, 현재 유튜브가 언더테일 캐릭터 본놀이 급식충 댓글놀이 문화로 고통받고 있습니다. 세상에! 벌써 내 가르침이 효과를 보이잖아! 나, 파피루스는 너를 두 발 벌려 환영하노라! 파피루스는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다. 뭐, 뭐, 이건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닌데, 하지만, 그, 그, 그래도, 난 널 믿어, 넌 좀 더 잘할 수 있어, 네가 그렇게 생각 안 할지라도, 내가, 너 정말, 어?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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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